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스값,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전격 오픈을 해두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픈 채팅방, 그쪽에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질문이 됐든 시장에 대한 질문이 됐든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이 없지만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도 깜짝으로 여실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수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위원님, 오늘 수급부터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일단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였냐면 미국 시장이 전날, 전전날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인 걸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죠 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2.5%, 거의 종가가 끝나서는 거의 3% 가까이가 올라가는 걸 보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리 선반영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빠지느냐 아마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어제 공개 방송에서 다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시장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내일 옵션 만기니까 수급 상황이 중요해지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하방 쪽을 많이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건 없었고 어제 그냥 미국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그 다음에 어제 호주 선물 같은 경우가 10%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장중에서는 10% 아니고 7%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물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아,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반등을 주겠거니? 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리 선반영에서 어제 양봉이 나왔죠. 어제 안 빠졌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왜 빠지느냐? 미국 시장이 어제 분명히 미국 시장 올라갔거든요. 보면은 미국 시장 어제 4.9% 그 다음에 나스닥도 4.5%, 종가는 4.95%인데 어쨌든 거의 5% 가까이 둘 다 4.8%, 4.9% 이렇게 강하게 어제 반등을 줬음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빠지는 것은 이 부분을 미리 선반영에서 어제 먼저 미리 움직인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어제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장중에 한 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 흔들렸을 때에서 보면 여기 흔들렸죠. 흔들릴 때에서 유럽 시장하고 지금 다른 모든 유럽 국가에 있는 시장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어제와 전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여러분들 뭐라고 지금 정리를 해드렸냐면 전략 자체는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둔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자체가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일 옵션 만기를 통해서 전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게 없어요. 보면 종목별 말고 투자자별로 봤을 때에서 투자자별 투자자별로 봤을 때 투자자별 프로그램이 있고 투자자별을 여기서 볼게요. 투자자별로 보게 되면 지금 일병 동양차트로 봤을 때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입니다. 코스피. 투자자들이 어제도 거의 1조 가까이 9,800억 팔았고요. 그저께는 1조 3천억 판 거는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열심히 지금 한 달 동안 8조 2천억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8조 2천억. 1월 달에서부터 따지게 되면 더 많이 샀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고 있는 부분들. 코스닥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느냐. 아니요. 어제 370억 잠깐 샀는데 다시 1천억 넘게 다시 매도를 다시 출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도 변동성 장세에 있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서 공개방송했을 때에서는 미국 시장이 여기가 안 깨졌으면 다우존스 2만 5천 자리 있죠. 2만 4천 9백. 여기 꼬리 저점. 이 자리가 깨지 않았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여기가 안 깨지면 그냥 무시하고 IT 부품주 저점 매수하거나 대용주들 저점 매수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면 이 힘의 방향이라는 걸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 자리만 지지를 해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1970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버텨가지고 일주일만 버텼으면 이 시장은 힘의 방향을 볼 때 힘의 에너지로 볼 때에서 다시 상방향으로 틀면서 단기 상승으로 돌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깼죠. 미국 시장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힘의 방향 힘의 에너지로 볼 때에서는 하방으로 열린 거예요. 지금 하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저도 지금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었다며 이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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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 이 캔들을 지워버리고 위에서 지금 노는 모양들로 만들어졌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여기서 위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위에서 5%가 폭락을 하든 말든 그거는 뭐 알아서 왔다 갔다 하든 그거는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저점이 깨졌다라는 거 이거는 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점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전에서는 저점이 안 깨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텨라. 내지는 뭐 여기서는 뭐 그냥 그냥 버티는 방법이 제일 좋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버텨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외국인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만기 이후에서도 매도를 계속 저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얘기는 또다시 미국 시장이 조만간에 하루 이틀에 대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제가 공개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이 크지가 않아요. 최근에 보면 어제도 공개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했는데 주석이 엔진 같은 경우 최근에서 들어갔던 자리들이 한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들어갔었었는데 지금 손실이 1.5%밖에 되질 않아서 어제 그냥 잘라버리라고 그랬고요. 후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졌던 거 이렇게 빠진 거 다 이걸 당한 게 아니고 최근에 빠진 거 보고 바닥에서 싸게 들어갔다가 수익이 그래도 좀 났는데 다시 밀리는 바람에 그래서 거의 얘도 손실이 1%, 2%, 3%가 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어제 잘릴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이런 식으로 SK솔믹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개방송이나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을 언급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 얘는 약간 플러스인가 아니면 3천 원 이하에서 공략했으니까 이것도 손실이 1.6% 정도 내에서 얼마 되지. 그러니까 5% 이내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때 지지난주 2월 17일, 18일, 19일 지지지난주인가요? 지지지난주 하여튼 2월 중순경에서 시장이 빠질 거를 예상을 하고 언제든지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시 바닥을 찍고 움직일 것 같아서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다행히도 손실이 크지 않아서는 지금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는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오늘 다시 흔들릴 수가 있고 모레 다시 또 흔들릴 수가 있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손실이 큰 부분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손실이 작은 부분들 최소한 10% 안쪽에 있는 것들 제일 좋은 거는 손실이 1%, 2%인 게 이런 것들은 현금화하기에 제일 좋죠. 왜냐하면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지지지난주 시장은 종목들이 바닥인 것들이 널렸습니다. 널렸기 때문에 시장만 바닥 치면 뭐 10%, 20% 올라가는 건 1도 아니에요. 바닥만 치면 코로나 이슈가 끝나버리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뭐 지금 사망자 수인가 지금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도 전일날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속에서 과연 시장이 안정화가 지금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작은 부분 있다며 현금화를 조금 하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옵션만길 하루 앞두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앞으로도 또 한 번의 하락장이 일어나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들였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어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였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점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오늘 옵션만길 하루 앞둔 수요일장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전율 표적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 이마트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기 좀 무섭게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역시 예상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도요. 미국 시장 2만 5천 자리 있죠. 거기 안 깨졌고 우리나라 1970 거기 깨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버티라 그랬을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빠지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저점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든 시장이 반등을 주든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였는데 미국 시장이 깨져버리니까 이게 전략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깨지기 전과 이유는 정말로 틀려요.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에서 힘의 에너지로 보게 되는데 힘의 에너지가 상방향으로 쏠려 있다가 저게 깨짐으로 인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독이라고 그러죠. 장독이 밑에 안 깨지면 물을 받으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물이 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미국 시장 2만 5천 자리가 저 2만 4천 9백 2만 5천 자리 그 자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장독의 밑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변동성 상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저기에 빨리빨리 들어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거나 여기저기서 귀동량으로 알겠지만 지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서 지금 신용 물량이 장난 아니죠? 저거 한 번 잡아 흔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유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많이 땡겨 올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돈 다 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흔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면서 아까 어제도 현금화 전략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현금화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마트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SK하이닉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제가 최근에 거래소 대용주 위주로 많이 가지고 나온 것은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빠지게 되면 더 크게 빠지거나 흔들림이 굉장히 크지만 대용주들은 그 흔들림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전일날에서도 삼성전자 여러분들한테 5만 4천 원대에서 얘기를 해서 1.5% 수익 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챙겨버려라. 수익 챙겨버려라. 미국 시장이 지지했으면 됐는데 미국 시장이 쾅 하고 깨져버리니까 얘도 원래는 사실 미국 시장 어제 7% 엊그저께 7% 급락하는 거 봤을 때에서는 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5%, 7% 빠졌어야 되는데 재수 좋게 반등 나왔죠? 다스다 선물이 플러스 나오는 바람에 근데 지금은 또 반대가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지금 IT 대용주들이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수급도 꼬여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대용주들이 내려오면 싸게 사는 게 일단은 유리할 것 같아서 매수 가격은 제가 좀 이건 SK이닉스는 전날 매수 가격을 8만 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하이닉스가 8만 원 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8만 원서부터 밑에 있죠. 7만 원, 7만 원, 7만 원처럼 그러니까 러프하게 잡은 이 정도인데 8만 원 이하서부터는 이 대용주에 대해서 SK이닉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8만 원 이하서부터는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오려면 한참 더 빠져야 돼요. 시장이 한참 더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은 매수 가격은 안 돌아오지만 지금 수급 상황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걸 볼 때에서는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SK이닉스가 하락엔자로 빠지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딱 8만 원 정도 내려오죠. 그래서 하락엔자 목표치가 8만 원이나 8만 원 그 밑에까지 지금 미치는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기다렸다가 8만 원 자리가 내려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표욕 종목을 그때 다시 가져올 테니까 미리 한 번 관심 있게 한 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욕 종목은 이마트인데 마찬가지 이마트도 이 가격에서는 공략하지 말고 제가 매수 가격을 10만 5천 원에 뒀습니다. 이유는 똑같겠죠. 시장이 좋아서 지금에서 산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일단은 매수 가격을 좀 찝어드리면 10만 5천 원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지금 뭐 유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좋은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마트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타격이 생각보다는 적었다라는 이슈들이 나왔어요. 요즘에 뭐 이마트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이마트 말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변에 있는 집에 있는 이마트들 다 인터넷으로 다 신청 뭐냐 그 주문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매출에 대한 타격이 없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차트를 보면 그동안 뭐 악재 악재를 거듭해서 2년 동안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이 거의 뭐 60% 정도 빠졌으면요. 이건 뭐 어디 도대체 어느 만큼 더 빠져야 저는 거의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상장 폐지 시키든가 3조짜리 상장 폐지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대기업 신세계 쪽에 있는 그 계열사인데 그래서 저는 이마트는 상장 폐지 될 일은 없으니 그치? 없으니 이 종목을 차라리 지금에서 조정받으면 시장이 좋으면 지금에서 공략을 할 텐데 시장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밀려가지고 다시 싸게 내려오게 되면 이런 유통주의 이마트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를 또 얘기하는 이유가 수급이 안 들어왔습니까? 기관들이 매수하는 게 안 보였다면 저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수급 보면은 최근에 바닥에서 보험하고 연김하고 투신하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죠. 최근에 바닥에서. 저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지금 이제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악재는 나올 만큼 나왔고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번 시장에서 흔들렸을 때 10만 5천원으로 내려오면 그 정도부터서는 한번 길게 저점 매수를 해보는 것도 이 대형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마트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 상황 잘 봐주시면서 차트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들 꼭 챙겨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요. 전화 023153-1611-1612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 입원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값,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도 물론 좋지만 전화로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전략 짜가실 수 있다는 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파맥신이요. 파맥신. 파맥신? 파맥신. 아, 파맥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8,000원에 50%인데 그거 물려가지고 아, 이거 물리지 좀 대신 아, 최근에 물리긴 했는데 한 두 달 전? 네, 좀 오로돼서. 네, 조금 됐죠. 네. 그래요.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은 뒤로 보죠. 자, 일단 파맥신. 일단은 지금 그래도 증거 100% 짜리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은 실적 정도만 잠깐 살펴볼게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고 시가총액은 약 2,100억 정도 계속 적자 지속이고 이름 자체도 일단은 바이오 같아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바이오주들이 실적이 좋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관련된 제약주들을 움직일 애들은 한 번씩 다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서 새로운 질병이 청거리 되거나 뭔가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임상 같은 경우는 임상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도에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그 이슈로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임상 이슈는 지금에서는 안 먹힐 것 같고요. 그러면 새로운 질병이 청거리해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이 잘 아프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병원에서 안 가게 되고 기온이 떨어져야 그런데 물론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면 코로나라고 움직여야 되는데 껍짝도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바닥에 있으니까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빠져나오는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얘보다도 지금 엄청나게 최근에 단기적으로 파미신의 4월달 모습처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빠져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IT가 됐든 저쪽 엔터주가 됐든 게임주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유통주가 됐든 저쪽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해서 밑으로 그냥 확 하고 빠진 애들이 많은데 얘는 오히려 최근의 흐름을 볼 때에서는 얘도 한 20%는 빠지긴 했네. 두 달 동안 20% 빠지긴 했지만 떨어진 각도가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완만해요. 빠지는 폭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손절하기는 어렵고요. 20% 손실봉 상태에서 손절하기는 어렵고 보유하고 있다가 한 4만 원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교체를 해버리세요. 많이 빠진 다른 종목들로 그렇게 해서 본전은 몰라요. 본전 언제 왔지? 본전 오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얘가 갈 거였으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재학주 움직일 때 최근에 다 올라갔었어야 했는데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는 얘기인데 저점이 깨지게 되면 손실이 커가지고 손절하라는 얘기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원래 2만 7천 원이 깨지면 손실이 10% 안쪽이면 손실이 10%가 나지 않은 상황이면 2만 7천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손실이 벌써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손절에 의미가 없어요. 손절이라는 것은 손실이 10% 안쪽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폭락이 나올 때에서는 15% 안쪽에서는 손절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지금처럼 폭락이 아니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손실을 10%를 넘게 손절을 한다. 그거는 그거는 뭔가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손절을 못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늦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일단 손절은 늦었어요. 이미 1월달, 2월달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손절을 안고 가져갔다라는 얘기는 손절이 이미 늦었고요. 지금도 손절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만큼 빠졌으면 버텨가지고 가져가셔야 돼요. 대신에 2만 7천 원이 깨지면 더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은 얼마든지 존재가 하고요. 이게 2만 5천 원으로 빠질지 2만 원으로 빠질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점이 깨지면 신저점이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2만 7천 원이 깨지면 더 빠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게 무서우면 거기서라도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런데 저는 20% 넘어가는 부분들은 손절은 좀 오바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2만 7천 원 지지에 다시 4만 원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빨리 탈출을 해서 많이 빠져있는 IT 부품주들 코로나 이슈 끝나면 그쪽으로 저는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파 하시네요. 파나진 자, 파나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전자 치료 분석제인 이제 파나신인데 매수 가격 한 번 보겠습니다. 2130원에 비중 20%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잡았는데 최근에 수액이 났는데 안 파신 건지 아니면 올라갈 때 들어갔다가 아니면 최근에 다시 눌릴 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양새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유전자 치료 분석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인 것과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거에 맞춰가고 한번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기업에 대한 지금 증거는 100%짜리니까 왜냐하면 3월달, 4월달에서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천억짜리, 이하짜리 조심해야 되고 첫 번째 3월달, 4월달 그러니까 4월달은 이미 늦었어요. 4월달 첫째 주, 둘째 주 이 타이밍은 감사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틴 애들 있죠. 그러니까 안 내고 버틴 애들은 뒤가 뭐가 구려서 안 내는 거예요.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감사 보고서를 못 내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돈을 갈고 튀는 횡령 사건이 벌어졌는데 감사 보고서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버티다 버티다가 1월, 4월 첫째 주, 둘째 주 결국은 안 내니까 강제적으로 그냥 정지시켜버리는 상황이 이제 4월 첫째 주, 둘째 주 나오는 거고 아니면 정말 뭔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낸 사람들이 뭐 이제 1주, 2주 더 늦춰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를 내는 경우가 4월 첫째 주, 둘째 주인 거고요. 3월 말까지 웬만하면 감사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실적들이 이렇게 증거금 100%짜리라든지 아니면 시가총액이 또 647억인데 1,000억짜리 이하 종목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들이 안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 위험합니다. 근데 얘는 흑자전환을 했네. 얘는 상장 폐지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부실한 종목들은 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얘는 상장 폐지까지는 안 당할 것 같은데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로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차트 분석을 해보면 지금 윗고리에 거래가 대량 거래가 실렸죠.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윗고리가 지금 실리면서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다시 저점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윗고리가 조금 작았거나 작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분차트를 한번 볼게요. 거래가 그래도 고점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서 이거는 다시 지지하고 반등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지지하는 거 보고 일단 1750원하고 1900원이 지지가 되면 다시 올라탈 겁니다. 올라탈 때 매매 적은 관점에서 다시 올라오면 매매로 대응을 하세요. 시장이 지금 살아난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다시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고 코스피드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라는 가정에서 흔들렸을 때 미국 시장이 얼마나 흔들릴지 일단 봐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흔들리고 내일도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또 깨진다. 그럼 1930이 깨지면 정확하게 저점이 어제 1934였습니다. 그러니까 1934가 깨지면 종목들이 다 밀려내겠죠. 밀려나겠죠. 그리고 1900짜리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을 하러 가겠죠. 그러면은 코스닥도 당연히 무너질 거고 그럼 얘네들도 밀릴 겁니다. 그런데 밀릴 때 여기서 버텨주면 보유가 가능하고 그런데 시장이 무턱대고 종목들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10%, 20% 마이너스 되는 게 한두 종목도 아니고 100개 이상이 나온다. 그럴 때에서는 일단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에서는 이런 부실주들 내지는 시가총향이 작거나 이런 개별주들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할 필요가 없는데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요. 미국 시장의 저점이 깨졌거나 이틀 동안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1934가 깨지거나 1900이 깨지면서 주변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죄다 20%씩 빠지는 흐름들이 나온다. 막 20% 빠지는 게 막 100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얘도 벌써 7%, 10% 박살이 나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눈치채고 빨리 손절했다가 다시 잡는 게 그때는 유리하고요. 그런 상황이 안 나오면 미국 시장은 저점도 안 깨지고 우리나라 1934도 안 깨지고 우리나라 1900도 안 깨지면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저점을 지지하고 다시 움직이면 2,500 정도로 올라오니까 이거는 안 좋을 때 시나리오인 거고 좋은 시나리오에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 안 깨지고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오히려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나오거나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2,600 있죠. 여기를 돌파를 해버린다.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얘도 우리나라 시장도 얘도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파가 나오고 만약에 2만 7천까지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2,500원이 아니고 그 이상까지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판화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시장 가지고 설명합니까? 시장 가지고 설명하죠. 종목은 시장 특성을 타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목표치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2만 7천을 돌파를 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2,500을 회복을 하고 2,100으로 올라간다. 그럼 판화진은 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사야 돼요, 이런 거는. 그때는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더 사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지금 개인들만 계속 주구장창 사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외인들이 과연 개인들을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계속 팔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도 2천억 거래소 또 팔고 코스닥도 팔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신용 물량을 아마 땡 밑으로 한번 흔들어가지고 팔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주식은 역사잖아요. 여태까지 10년 동안에 그러면 쭉 살펴보면 항상 그래왔어요. 외국인들이 팔면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는 얘기는 시장이 위로 급등하기보다는 흔들릴 거에 대한 그러니까 얘도 판화진도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아까 시장이 올라간 시나리오 말고 빠지는 시나리오 있죠.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아 이번에 문자네요.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요. 초록뱀입니다. 엔터주 제가 이거 재작년에는 초록뱀 참 좋아했던 종목인데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이뻐가지고 자 한번 초록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470원에 비중은 50% 그때 저도 이제 와이지 엔터부터 해가지고 엔터주도 한창 좋아할 때 그때에서 초록뱀도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 보면은 1470원에 공략을 하셨고 비중은 50% 그러니까 사실 그 가격대에서 공략하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잖아. 그렇죠? 쭉 올라갔고 쭉 빠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공략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은 나오는 것을 기다렸었어야 되는데 시작이 무너지니까 얘도 속절없이 지금 밑으로 빠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 가격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그때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2018년도 이때 타방송에 있을 때에서 2018년도 이 바닥에 있을 때 YG엔터 그때 여름에서 YG엔터 6월달, 7월달, 8월달 YG엔터를 이때 당시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좋았기 때문에 차트 모양도 좋았고 그냥 좋았어요. 이때 당시는 그래서 YG엔터에서 수익을 많이 내줬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YG엔터가 움직이니까 초록뱀, 그 다음에 키이스트 이런 종목으로 그때 당시는 수익을 많이 내줘서 엔터를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코로나 이슈가 끝나고 미리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슈가 끝나고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원래는 4월달이라고 했는데 4월달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되면 4월달이든 5월달이든 6월달이든 언제 한 번 우리나라 올 거죠. 그렇죠? 오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그러면 중국 관련주, 엔터주, 게임주, 화장품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그런 쪽들이 아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초록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이왕 물려있다면 시장이 더 흔들리면 얘도 빠지겠죠. 당연히 얘도 종목이니까 시장이 빠지면 얘도 빠지겠지만 버티면 시진핑 주석 우리나라 놀러오면 그때서 이슈 받고 아마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그 정도 가격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이 깨지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버티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자상담 프로스테믹스 한 번 보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 프로스테믹스 화장품 관련주, 주기세포 관련주 이렇게 테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이 4,100원이고 10% 정도의 비중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일단 차트 모양새는 참 좋아요. 보면 자 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새 보면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보면 이렇게 뭐가 좋으냐면 자 바닥에서 머리를 들죠. 제가 동부하이텍을 2019년도 1월달에 추천했었는데 똑같은 모양입니다. 동부하이텍 2019년도 1월달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서 머리를 들죠.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거래를 실으면서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머리를 들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들었다는 거 그래서 프로스트맥스는 지금 머리를 들고 있죠. 거래가 실으면서 그래서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차트 길게 보면 쭉 빠져있고 들어주고 조정받고 근데 화장품 관련주면서도 주기세포 관련주인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놀러오게 되면 이게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모양새를 보니까 그때에 맞춰가지고 매집이 한 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강하면 그냥 버테도 됩니다. 시장이 강하면 근데 오늘 시장 약세를 보이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내일은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렇게 수익으로 다시 말린 물렸다가 지금 수익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라면 한 번 챙겼다가 다시 시장을 확인하면서 다시 저점을 싸게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밀리게 되면 다시 싸게 한 번 사보세요. 그래서 4,100원보다는 3,750원에 사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겠고요. 당연히 3,750원보다는 3,500원에 사는 게 유리하고요. 3,500원보다는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3,200원에 사는 게 유리하고 3,200원보다는 3,000원에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보다는 얼마든지 다시 밀리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생긴다. 시장이 왜? 오늘 폭등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시장도 지금 낯삭 선물 마이너스 떨어지고 있는데 폭등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챙겼다가 다시 싸게 차트는 좋아요. 호재부분들도 저는 시진핑 주석이 놀러오면 우리나라 오게 되면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중목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싸게만 저점에서 잘 잡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연결입니다. 전화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도와주시느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기는 하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질문 주셨나요? 옵트론텍요. 옵트론텍, 카메라? 네, 예. 6,945원의 10%입니다. 6,945원의 15%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모든 IT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빠지는 것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렇죠? 모든 IT들,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도 최근에, 지금 얘기가 아니고 벌써 일주일 전, 2주일 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실적을 이만큼 좋게 생각을 하고 주가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침체에다가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알면은 뭐가 잘, 공장이 잘 돌아가든 그래야 서민들이, 그렇죠? 서민들이 돈을 벌어야 그 돈을 갖다가 카메라도 사고, 그렇죠? 핸드폰도 사고 할 텐데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다 지금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그렇죠? 그리고 공장도 지금 돌아가던 것들이 부품 조달도 안 되고 사실 그 부분은 코로나 이슈가 끝나면 다시 좋아집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지금 주가들이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지금 실적이 반토막이 될 거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잡아야 된다 이런 악재들만 나오니까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가 지금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런 거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나올 건 뻔합니다 생각보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실적을 엄청나게 줄였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건 너무 많이 너무 빠졌다 종목들도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실적 타격이 코로나 이슈에 비해서 이만큼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만큼밖에 안 줄었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호재가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볼 때에서는 IT 부품주도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우리나라 시장 수급도 꼬여 있고 그러면 오토론택을 보게 되면 오토론택 카메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는 손절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금 손실이 5%다 그러면 일단 잘랐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 거의 7천원 가까이 여기서부터 지금 빠진 폭을 보면 대략 한 18% 정도 마이너스잖아요 여기서는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절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더 빠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길게 보면 다시 그 가격은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만 잘하면 어차피 그 가격 7천원대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추가 매수 잘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죠, 수익으로 그렇죠? 그럼 조금 더 빠지면 추가 매수들이 가면 되겠어요 추가 매수를 언제 하는 게 좋으냐면요 지금 개인들이 무턱대고 계속 신용매수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손절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개인들이 신용 물량이 튀어나올 때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침에 장 시작 땡 하자마자 개인들이 아침부터 왜냐하면 신용매도라는 게 자기가 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강제 매도잖아요, 아침에 아침에 강제적으로 이미 매도가 이미 시장가로 매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개인들이 몇 천억이 튀어나와 버리게 되면 아, 이게 지금 개인들이 신용매도가 나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없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려면 시장이 폭락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폭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건 가봐야 되지만 개인들이 신용매도가 나와야지만 바닥을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5천억, 4,500억 사고 코스닥도 2천억 가까이 사죠 거꾸로 개인들이 몇 조를 던져야 돼요 거래에서도 몇 조를 던져야 되고 코스닥도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아 시장이 바닥을 쳤구나 개인들이 공포를 즐거워 먹고 주식을 던지는구나 그러면 그때 거꾸로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그때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는 거 보고 개인들이 많이 많이 팔면 그때 거꾸로 사세요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추가 매수, 딱 봤을 때 오늘 추가 매수 할까라고 딱 생각이 들었을 때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 보면 하지 마세요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 더 내려가, 기다렸다고 좀 해야 되겠네 그렇죠, 내려갈 때 기다렸는데 근데 내려가는 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을 딱 보세요 개인들을 봤을 때 개인들이 오늘 사네? 그러면 오늘 난 안 사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쉽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늘 사네? 난 안 사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네? 나도 좀 주식 사야지 그렇게 하면 되고 시장이 빠지고 올라가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그게 바닥 시그널로 일단은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유튜브에서 상담이 올라왔네요 유튜브로 상담을 주시는 것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매수 가격하고 비중 한번 보겠습니다 13만 3천원의 비중 30% 최근에 공장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공장이 멈췄다 말았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IT랑 똑같아요 시장이 코로나 이슈가 끝나게 되면 급반등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계속 산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수급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보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인데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빠졌는데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 이 대웅주가 이 대웅주가 25%나 빠졌어요 25% 26% 시가총액은 21조 7천억 그러니까 이 고점 미스터에서는 거의 25조 정도 했다는 얘기죠 25조 정도 했었던 애가 지금 26%나 빠졌으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개별주들 최근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5% 내에서 손절을 했다 그러면 5% 손절한 걸 가지고 시장만 바닥을 치면요 이거 대웅주 21조짜리 25조짜리 21조짜리 이거 들어가도 여기에서 10% 나와서 여기서 10%가 뭐니까 20% 정도 수익이 나와서 얼마든지 수익으로 다 바꿉니다 그런데 그게 쉬우냐 그렇게 쉬우면 외국인들이 왜 팝니까 지금부터 주식을 담아되겠지 그렇죠 보니까 수급을 보면 수급을 보면 종목 수급을 보면 현대차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요 계속 20만주 20만주 누가 샀어요 개인들이 계속 샀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샀으니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급등이 나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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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금액 꽤 될 겁니다 10만원짜리 종목 57만주 곱해보세요 이게 몇천억 되는지 이거 계산을 나중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되는지 10만원 곱하기 10만2천원 곱하기 57만주 10만원 곱하기 20만주 40만주 18만주 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들은 저 돈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돈을 떼돈 떼돈 벌겠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일부러 빼는 거예요 왜 더 빠질 거를 생각을 해서 개인들이 저게 손전물량이 튀어나올 때까지 밑으로 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자리보면 9만2천원 자리도 있죠 9만2천원 자리도 있고 아주 길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여기 저점도 있죠 물론 여기 빠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빠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저점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다음 저점 자리가 여기니 9만5천원 자리니 7만5천원 자리니 5만원 자리니 그러면서 공포를 줄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도 보면 지금 수렴형 비슷한데 수렴형 바닥에 저점으로 가게 되면 8만6천원까지 일단 열려있는 것 같고 수렴형의 저점 자리 아직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네 어쨌든 여기 여기 8만5천원까지는 밀릴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한 20% 정도 밀릴 걸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점 매수를 하든 버티셔야 되는데 이미 13만원 자리에 물려있기 때문에 손절은 늦었습니다 손절은 늦었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목을 공략을 하더라도 아 이게 바닥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바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차트를 길게 보세요 차트를 길게 봤을 때 한 20년 정도는 좀 오버하고 한 10년 정도의 차트를 봤을 때에서 10년 정도의 저점 자리가 아 많이 정말로 많이 빠지면 물론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거나 서브프라임 같은 위험이 아니면 그런 자리는 안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런 이슈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미국이 서브프라임 이슈 이후에서 2000포인트 다운지 존스가 빠지는 걸 봤죠 이탈리아가 13% 박살나는 걸 봤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지금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게 빠진다라는 게 이게 좀 너무 오버스럽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이슈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끝날 수 있는 이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면 선반영이 됐어요 무슨 선반영이면 어떤 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라든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 40%에서 60%가 감염이 될 것이다 근데 말도 웃긴 게 감염이 될 것이다지 사람들 받아들일 때 40% 60%의 사망자가 나올 거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빠지는 것 같아요 보면 감염이 되는 것과 사망은 틀립니다 그렇죠 인류의 40% 60% 죽는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근데 지금 뭐 13% 폭락하는 부분들이 감염이 될 거라는 이유로 13% 빠진다라는 건 저는 오버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오버를 스럽든 안 스럽든 미국 다우가 2만 5천 원이 깨졌다라는 건 오버를 받아줘야 돼요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깨졌으면 저는 지금 코로나 이슈가 되든 말든 간에 시장은 저는 그렇게 크게 위험을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건데 미국 시장이 깨졌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거를 예상을 해야 되고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보통 파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수급으로 빠집니다 올라가는 것도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고 빠진 것도 돈의 힘으로 빠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슈가 아닌가 코로나 이슈는 그냥 얻어 걸린 겁니다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얻어 걸려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게 이슈가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팔지 말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맨날 팔죠 주식은 시장은 이 금융시장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렇게 판다라는 얘기는 한 번 크게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물린 건 어쩔 수가 없고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한 것만 가져가시고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리에서 빠지게 되면 10만 원도 한 번 이탈할 수 있는 거 9만 2천 아까 8만 5천 원까지는 너무 많이 빠졌을 때에서는 폭나고 나올 때 그 얘기한 거고 일단 9만 2천 5백 원짜리 지지가 있으니까 이 정도 지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자 한 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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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 예 재룡전기요 재룡전기 남북 경영업주들 남북 경영업주들 아마 갖고 있는 분들 다 힘드실 거예요 아마 자 가역 한 번 물어볼게요 얼마에 사셨나요? 5,580원에 30%요 5,540원에 30% 근데 이거 최근에 들어가셨네 그러면 아니요 비싸게 사가 계속 물타기 했어요 아 물타기 하셨구나 그럼 최초에 사신 때가 한 몇 개월 전인가요? 한 1년 전인가요? 아니요 1월 초에 사는 1월 초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남북 경영업주들 올해 1월 초에 사셨다는 얘기가 같은데 그렇게 호재가 없었는데 굳이 여기서 왜 사셨는지 모르겠네 아니 최근에 1월 달에서는 2차전지라든지 IT에 대한 호재가 많았는데 왜 IT 안 사시고 왜 남북 경영업주 사셨지? 아까 앞전에요 앞에 앞에 전에 계속 재룡전기에서 조금 수익을 냈었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자기 기억이 좋은 종목들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봐드릴게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IT들은 잘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IT 쪽으로 했으면 최근에 수익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일단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남북 경영업주들이 2017년도 2018년도 가면서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특히 2018년도에서 그때 막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와 함께 아주 그냥 남북 경영업주들이 큰 상승의 테마를 이루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역시 테마주들은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본래대로 내려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다 그래요 주식은 다 그래요 연어처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면 또 다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오면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은 버티시는 게 괜찮고 지금 버티시고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남북 경영업주들 물려있는 거 이거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뭐 지금 철도주 전기주 비료주 뭐 뭐 뭐 뭐 다 할 거 없이 지금 대부분이 요 고점에 재작년에 고점에 물렸거나 작년 여기 1월 달에 여기서도 호재가 잠깐 나올 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가들이 높아서 문제인데 지금 매수가격이 단가가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버티시고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이제 기다렸다가 시장이 바닥을 치거나 그러게 되면 그때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격 5540원이면 시장만 반등 나오면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수익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때에서 테마주를 잘 봐야 돼요 그때에서 시진핑이 올라오게 되면 중국 관련주를 할 것인지 IT 부품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IT 부품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때 맞는 테마를 잘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에서 또다시 통일에 대한 분위기나 아니면 좋은 남북경제에 대한 뭔가 좋은 얘기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시장의 핫한 테마를 그때서는 종목 교체를 해보세요 아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전략을 좀 오후장 전략을 좀 드린다 그러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역시 예상대로 사실 이 부분은 어제 공개방송에서 예상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공개방송이 없습니다 어제 공개방송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나스닥 선물지수 미국 시장이 오를 거에 대해서 미리 움직였던 거고 바로 오늘이죠 오늘은 그 선반영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거품이 좀 빠지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빠질 때에서 무턱대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흔들려 버리거나 깨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꼼짝도 못하고 꼼짝 마라가 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드렸던 전략대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손실이 10% 안쪽 5% 안쪽에 있다 그런 애들은 현금화를 30% 정도는 해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우짱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오우짱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금화 30%까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실전 매매 정수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만 오늘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